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증상들로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대변과 소변 이상이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하루에 대변을 15회 정도 본다는 환자의 증상을 통해서 대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노폐물은 대소변으로 배출되기에 이 순환 역시 아주 중요한데요. 하루 15회나 되는 잦은 배변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하루에 15회 정도 대변을 본다. 15번이나 대변을 본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먹은 것이 전부 다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지내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또 15번을 대변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이 나면 나겠나. 학문이 화끈거리고 따끈거리고 열나고 압쓸아리고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 2년 3년 앓는 게 아니라 몇 년씩을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사자도 써보고 장례식업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안 나. 여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생긴 대로 병해온다는 차원에서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대변을 굵게 쾌변으로 보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죠. 대변으로 도끼가 안 빠져나가면 관절이 다 빠져요. 허리, 무릎, 발목 이 배변의 이상은 전신의 건강과 연관돼요. 그래서 대변을 한 번 굵게 보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대변을 여러 번 보는 이유는 첫째 식적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녁을 과식하고 밥을 폭식했다가 살이 찐니가 굶다가 이래는 식적 이 식적설의 특징은 뭐만 입에 들어가면 그냥 화장실 가는 거예요. 비언이가 느껴져서 그 다음에 담엄설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설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설사를 많이 했다가 어떤 때는 설사를 좋게 했다가 어떤 때는 변이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변이 묽게 막 급하게 막 나오다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배에서 꾸럭꾸럭 소리가 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설사를 하는데도 얼굴 화석이 괜찮아.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몸에 의한 설사의 특징입니다. 비신설은 입술이 두툰한 사람이 비장과 콩팥이 약해서 오는 설사 허설은 몸이 허약해서 오는 설사 이 허설의 특징은 여름에 많이 나타나는데 방구를 끼면 대변이 찔끔 나와요. 찌리는 거죠. 한설 배가 몹시 차고 배에서 꾸럭꾸럭 소리가 나면서 설사를 해요. 배를 보온하지 않으면 금방 배가 아파서 가서 급하게 설사를 해요. 이건 한설입니다. 대장허에서도 설사가 올 수가 있는데 이건 선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대변을 열어보는 경우의 치료는 가미평이산 이건 식적설이죠. 부자운중탕 이건 차서 오는 거죠. 이신환 이건 비신설이죠. 사군자탕 이건 허설입니다. 만병이중탕 다문메인 설사입니다. 실장산 이거는 대장이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오리돈같이 이렇게 대변을 여러 번 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대변을 여러 번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은 대변 상태만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생긴 모습이나 나타나는 주변의 증상이나 맥상태나 안색 같은 걸 보아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보는 설사 대변을 한의학적으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하루에 15회 정도 대변을 본다 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를 빼내는 대소병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하루에 대변을 여러 번 보다가 한약 투여 후 좀 좋아진 경우가 있을까요? 네. 7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분은 밤낮으로 대변을 여러 번, 너무 여러 번 봐서 이게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종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또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에 어느 분의 소개로 내원했습니다. 오셨는데 보니까 연세도 많지 또 대변을 그렇게 여러 번 보지 이러니까 상당히 지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과 어린아이는 같이 본다는 한의학의 관점에서 대장이 허한해서 나는 그러한 설사로 보고 그러한 대변 여러 번 보는 이런 현상으로 보고 실장산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이 약을 투여했더니 차차한 차차한 대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건강 상태가 차차한 차차한 좋아지면서 각종 불편했던 증상들이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렇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정말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김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분같이 어려운 병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체질이고 그게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마르고 키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면서 남성의 기본인 천수상으로 생겼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코에 검버섯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라는 것은 대장이에요. 대변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검버섯이 난 것이에요. 이것은 그곳을 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한의학적인 치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남성은 코가 위주고 여성은 입이 위주인데 코가 깨끗하고 점 같은 게 이렇게 없어야 장이 건강한 겁니다. 이 코라는 것은 양이라 겨울에 얼지도 않습니다. 코에 뭐가 났다는 것은 그것을 봐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장이 허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판단해서 실장산을 쓰고 좋았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코의 특징과 장을 연관지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환자가 불편해하는 다른 증상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분은 처음에는 대변을 그렇게 여러 번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츰 차츰 나빠지더니 일곱 번 하루에, 하루에 열다섯 번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변을 봐도 시원해지도 않고 오리똥같이 이렇게 폭사하기도 하는데 기운이 이제는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밤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잠도 잘 수가 없죠. 또 발과 종아리가 붙고 소화도 괜찮은데 곱과 논 같은 것은 끼지 않는데요. 만약에 대변을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곱 같은 게 끼어 나온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에 따라 대변 시절까지 다르는데 후중끼, 말하자면 대변을 보고 나서 불편한 이런 끼도 없다고 없다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변을 보러 갔다가 그냥 폭 오리똥같이 싸는 게 특징이랍니다. 이게 대장이 허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의 시간은 없고 변이 변기에 튈 정도로 묻고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진 않고 그냥 마려운 신호가 와서 가는 것이고 갈증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갈증이 있다 그러면 또 다릅니다. 그건 기본의 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달라요. 대변이 같이 나올 것 같아서 방구도 마음대로 끼지 못한 응답입니다. 네, 무척 자세한 증상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이분은 노인이라는 75세 정도, 70대 중반이니까요. 개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병으로 보면 안 되죠. 입술이 주홍색인데 설사의 입술이 붉으면 좋지 않습니다. 대변 형태가 처음에는 설사처럼 폭 나오고 그 다음엔 덩어리가 몇 개 나온다면 이거 오리똥처럼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코에 검버섯이 많은 것은 대장이 허한하다는 뜻입니다. 설사를 보기보단 또 대장이 허한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또 푸른색을 띄었는데 이것도 대장이 찬 것입니다. 뱃속이 찬 것이죠. 일단 대변을 적극히 보게 하기 위해서 대장을 좋게 해주는 실장산이라는 약을 선방한 것이고 이 약을 투여 후 상당히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치료 과정과 결과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한제를 복용하고부터 대변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안색이 점점점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총 다섯째를 투여 후에 대변이 하루에 한 번 보는 정상화되어서 치료를 종료하고 만족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손가락의 모양의 특징과 공황장애 희한하죠. 어떻게 공황장애 정신병이 손가락 모양의 특징을 보고서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을까 아니, 손가락의 모양의 특징과 정신병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참, 한의학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라 인체가 신기한 겁니다. 한의학이 신기한 게 아닙니다. 인체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는 전신의 건강 상태가 반영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에는 경락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락의 흐름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손가락과 발가락의 끝입니다. 그래서 전신의 건강 상태가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잘 나타납니다. 손톱이 이상하게 생겼거나 손톱이 안 자라거나 손가락이 하나 절단됐거나 손가락이 하나가 아프다거나 손가락이 하나가 저리다거나 이런 모든 현상이 전신 건강과 연관되는데 특히 정신신경과 질환으로서 아무리 치료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손가락 모양을 보고서 공황장애 같은 이러한 정신평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인체의 신비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황장애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갑자기 극심한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이유가 왜 없어요. 모르는 거지. 검사성이 안 나오는 거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손가락에서 찾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을. 물론 공황장애를 전부 다 손가락에서만 찾을 수 있지는 않아요. 공황장애에 의한 한의학적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정신과적인 질환을 치료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올바르만 치료하고 올바르만 원인을 찾아낸다면 정신과 질환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데요. 그 원리가 뭐냐면 너무 열이 나면 어때요. 흥분되고 불안해지고 잠이 안 오겠죠. 열 꺼주는 거예요. 대변이 막혀서 도끼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요. 그럴 때는 광증이 나타나거든요. 대변으로 소통시켜주면 광증이 치료된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치료된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한의학적인 치료법이에요.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나 정신병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렇게 효과가 천천히 나지만 원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약을 끊어도 재발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정신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치료가 많이 되고요. 공황장애와 손가락 이상. 손가락에는 전신에 경락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증상들이 손가락 이상에 나타난다. 제가 한 번 얘기한 적 있죠. 30년 된 기침 환자가 이 엄지손가락 이상을 보고 치료한 경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손가락 상태를 살펴므로서 공황장애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와 우측손가락. 우측손가락에서는 우수 제1지가 감히 생맥산이에요. 이건 뭐냐면 맥을 제대로 운행되게 해 줌으로써 공황장애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2지의 이상이 있다는 건 감히 금자탕으로써. 이거는 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또 우수 제3지는 감히 중탕. 배가 냉하고 순환이 안 되니까 불안해지고 정신장애가 와요. 우수 제4지는 감히 양히탕. 또 우수 제5지는 감히 청신년장. 사실은 여러 가지 손가락 중에서 이 제5지가 가장 공황장애와 연관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손가락을 보겠습니다. 좌측손가락의 제1지는 감히 사백산이에요. 이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다 못해 불안해지고 공황장애고. 그게 좌수 제1지가 이 사백산이라는 것은 호흡기와 연관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스크도 연관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연관돼요.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오령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감히 안신사물탕.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유유유히 헤엄을 치지만 물 바깥에 나오면 팍딱팍딱팍딱 뛰듯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감히 안신사물탕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좌수 제3지의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가죠. 좌수 제4지는 감히 지왕탕. 이건 뭐냐. 괜히 불안해져요. 공연히 두려움이 생겨요. 누가 나를 잡으러 올까 봐 무서워요.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좌수 제5지는 청리장암. 이건 심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심장이 황홀해. 심장이 불안한 것 뛰는 것이다 못해 황홀해. 실제로 심장에 부담이 많이 돼요. 이와 같이 좌수의 다섯 가지 손가락이 다 공황장애와 연관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손가락의 모양과 특징은 전신건강과 연관되는데 특히 오늘 얘기는 공황장애 정신적인 질환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손가락의 모양의 특징을 보고서 공황장애를 얼마든지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손가락 모양의 특징과 공황장애였습니다. 박사님이 손가락 이상과 연관이 있는 공황장애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상당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이분 말씀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땀이 나면서 모든 게 귀찮아졌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정신과를 갔는데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얘기로 야냥을 먹기가 싫어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을 보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이상하게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손가락의 이상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감히 청심연자음이라는 한약을 썼는데 불안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숨이 안 쉬어지고 땀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다 좋아져서 매우 만족스러워한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초진에서 손가락 이상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다른 생김새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 색이 붉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입술이 얇은 화성을 띈 그러한 체질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잘 놀래고 걱정 의심이 많고 긴장도 잘하면서 이러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맥을 보면서 손가락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손에 제 5지의 손톱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흠으로 잡아서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습니까? 네, 가슴에 통증이나 불쾌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악몽을 꾸면서 잠을 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심장 박동이 너무 빨리게 뛰는 현상도 굉장히 불편했고 식은땀 흘리고 손발 허는 몸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까빠지고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칠식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복부 팽란감 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너무나 증상들이 심각해서 사실은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황장애 증상이 정말 다양하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심각하고 어려운 병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맥을 보면서 우연하게 우수체 5지의 손톱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서 감히 청성연자음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모든 증상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좋아져가서 환자 자신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료 결과 설명해 주시죠. 네, 환자가 그렇게 평소에 걱정, 근심이 많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것까지도 좋아지면서 불안하고 숨차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분리되는 것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좋아졌던 것입니다. 바로 흠을 찾아서 그 공황장애 원인 치료를 하니까 이렇게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불안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가 매우 만족스러워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대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부산 연수구 연미정님께서 고민사연 보내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딸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딸아이 눈 밑에 자잘하게 물사마귀가 생기더니 어느 날부터 진물이 나기까지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무척 고통스러워해서 안쓰러워 죽겠어요. 대학병원이나 유명 피부과를 가도 별 효과가 없으니 더 걱정입니다. 친구들한테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다가 대인관계까지 나빠질까 걱정이네요. 딸아이의 눈 밑에 피부병. 한의학에서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10살 된 딸아이의 눈 밑 피부병 때문에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걱정이 무척 크신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피부병이 여기저기 날 수가 있죠. 전신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어느 일정한 부위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 주변에 눈가풀 아래라든지 위에 이렇게 나는 것을 검생풍속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특수한 질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게 풍열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열에 의해서 오는데 특히 대변으로 도끼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도끼를 빼면서 피부 호흡을 시켜주면 감이 형황탕이라고 해서 그런 약을 쓰면 이 약이 바로 대변으로 도끼를 빼주고 또 피부 호흡을 시켜서 눈 주변에 나는 이러한 물사마개같이 생긴 또는 어떤 때는 이렇게 진물같이 나는 이러한 피부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특수한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다른 곳에서 잘 안되더라도 한방적으로 풍열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으니까 희망하지 말고 한방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신 연미정님 오늘 상담 따님께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하루에 15회 정도 대변을 본다 그리고 손가락 모양의 특징과 공황장애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건강을 위카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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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